이 쇼금을 체크하러 가입할 수 있을까요? 저거 켜서 수업해봐 한 번 뭔가 나 왜 이거 게임했는데 이거 왜 풀렸지? 왜 풀렸지? 어, 한다 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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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자 이거 일단 일단 한 명 꼽으세요. 나부터 일단 꼽을게. 설정 버튼을 눌러 게임 인원을 정하네. 설정 버튼이 뭐더라? 이거 아니야? 시끄러워 준비해봐. 귀엽다 이거. 얼마예요? 얼마예요? 몰라요. 우리 6명이니까 마피아가 2명이에요. 이거 안 들리겠지? 들려? 귀 막고 있을래요? 들려? 우리 안 들려. 우와 신기하다. 똑똑한 기계네? 아 이게 안 들리라고 소리가 안 들리네. 아 역시 허투루 만드신다. 진짜. 일단 넣고, 일단 넣고. 우와 진짜 신기해. 우와 우와. 색깔도 달라져. 우와 신기하다. 우와 똑똑하네 요즘.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해 지금.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겉에 진짜 소리 안 나는 게 너무 신기하다. 진짜. 근데 엄청 조그맣게 들려. 아 그래? 네. 근데 요즘 너무 좋게 나온다. 괜찮은데? 네 고객님? 와 근데 진짜 옆자리인데도 안 좋아.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쵸? 여기가 퍼스가 있네. 똑똑해. 근데 신기하다 이거. 러깅맨 리액션. 오. 전화맨이 올리면. 소리. 이 화도 더 켤 수 있네. 아. 오. 오. 알겠습니다. 에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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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참가자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를 여러분 해야 되는데요. 타미 씨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네. 너부터 하세요. 네 저는 화가인데요. 지금 제 이름은 원숭이입니다. 어떤 그림을 주로 그려요? 어떤 그림을 주로 그려요? 주로 사람 얼굴을 캐리커처 아까 보니까 캐리커처였는데 잘 안 팔릴 것 같던데? 무례하시네요. 죄송해요. 다음 분? 저는 돼지라고 하는데요. 직업은 요리사고 돼지고기 빼곤 다 해요. 진짜 다 잘해요. 네 저는 사사인데요. 직업은 은행원입니다. 저희 VIF로 해주시나요? 어.. 신뢰가 있다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당신은요? 다들 제가 데뷔 때부터 꾸준히 하던 개인계하세요? 오리 꾸액 꾸액 꾸액. 바로 참 오리입니다. 6년 전부터 오리. 잘하잖아요. 핸드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순위 간호사예요. 오.. 간호사구나. 네 요즘 많이.. 바쁘시겠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참 바쁘게 치여 살고 있습니다. 저는 머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미용사예요. 미용사인 닭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님들의 머리를 해드리는 게 아침 일찍? 저의 손 일찍 일어나서? 네. 오.. 아침 일찍..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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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 강아지. 오.. 강아지. 형사 강아지. Trevor호 شي. 이 형이 이 형입니다. 당신들은.. 제가.. 형사 강아지에 아직도.. 계속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종류는 강하신가요? 네. 형사강아지, 그리고요. 약간 탐정 같기도 해. 오케이 어ывать. 저는 그냥 손님들 맞이하기 위해서 가게를 정리하고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냥? 하염없이? 하염 없으신 거 같아요? 그럼 막사 손님 한 명 정도면 얼마 남긴 게 반가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반갑죠. 저는 한 명 한 명 정도 반가울 것 같아요. 이거 오늘 다르게 푸는 거 아닙니까? 난 이어 중에 초점 없는 유주도 좀 의심스러워요. 저는 초점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 메뉴를 구상하고 있던 거였어요. 직업병이라고 일 생각이 계속 나거든요. 오늘 밤은 한 번 그냥 찍어볼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은 찍어요? 하나. 잠깐 여러분 나 찍기 전에 내가 없으면 맛있는 걸 못 먹어. 당신한테 밥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배불러요. 하나, 둘, 셋. 한 번. 죽을 때 꿀꿀꿀하고 잘 눌렀어요. 여기 넣어주세요. 이거 진짜 별로 콜렉이 있다. 대박.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와, 대박.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당신한테. 말 안 쓰면 안 돼. 말, 너 이제 말하면 안 돼. 심판의 참가자를 결정하세요. 두 명이요. 두 명이나 있어? 잠깐만. 이 소리 왜 이렇게 무섭냐? 두 번째로 심판대에 올릴 사람을. 대신 모르겠으면 룰렛카드도 있어요. 이거 재밌어. 진짜. 그럼 두 번째는 이걸로 죽여볼까요? 지금 해볼까? 지금 넣어볼까요? 뭔가 운 좋게 마피아가 죽을 수도 있지. 맞아. 룰렛카. 계단 버튼을 눌러. 룰렛을 돌려주세요. 돌려 돌려. 룰렛카. 4번? 4번 누구야? 나 아니야. 누구야? 아, 나야. 아, 이게 나를 뽑아주는 거야? 아, 대박. 이렇게 그래를 죽어? 오, 벌써 죽어? 오, 벌써 죽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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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이야. 대박이다. 줘봐, 줘봐. 아, 근데 약간 이게 틀이거. 자, 이거를 하나씩 뽑으세요. 네. 자, 수민들. 하나씩 뽑아서 이대로 시행하시면 돼요. 아, 앞주장 뽑았다. 노래하기. 노래하기. 와, 어머니. 아, 그녀 언니. 아, 그녀 언니. 아, 그녀 언니. 그 다음에 유유는? 자기 카드 동물 소리 내기. 어길 시 딱밤이나 손목을 10분 동안 맡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딱 동물 내면 돼. 아니지. 이거는 10분 동안 해야 돼. 맞아, 이건 10분 동안 해야 되는 거야. 너 말할 때마다 그렇게 말해야 돼. 오케이. 저는 영어 금지. 10분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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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째자. 지금 몇 살 볼까요? 네. 저 약간 리얼리티에 나오기에 선정적이에요. 엉덩이도 이놈쓰기. 괜찮아. 아, 여기야. 선정적이야. 다 죽을 거 같아. 다 죽을 거 같아. 아, 너무 아쉬워요. 저기. 저기 일어나서. 일어나서 끌어와. 언니. 자, 모두 다시 봐. 오케이. 자, 네, 오케이. 자, 시작한다. 자, 시작한다.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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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레전드 뽑았다! 우리 레전드 뽑았다! 너무 웃겨! 하필 유주 언니가 고르는 게 제일 웃겨! 제지가 고르는 게! 너무 재밌다! 맛있겠다! 이게 뭐야? 삼겹살! 멤버들이 좋아하는 만두도 있네! 레시피? 뭐야? 뭐 만들어? 두부 전골이랑 두부 김치! 우리가 오면서 두부 많이 봐서 먹고 싶다고 했는데 맞아요! 그럼 만들어요? 만들어요? 이거 구찌였구나! 구찌였어? 이거 구찌였어? 대박! 우와! 우와! 안에 들어가서 거울이랑 빛 보고 완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다! 예쁘다! 하고 있었는데 열쇠고리 보고도 완전 깜짝 놀랐어! 이게 점점 찾아가는 게 있었잖아! 딱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 이번에 그러면 두부 전골 와 이거 진짜 탐났네! 두부 김치! 다 만들어주세요! 오름고기에 있는 친구들!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지 않을까? 오름고기에 있는 친구들! 구독자! 나는 두부 김치를 만들래! 두부랑 두부랑 김치랑 먹으면 두부 김치 아니야? 그러게 두부 김치 이렇게 할래? 근데 저 그냥 쌩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뭐가? 그러면 두부 김치를 호딱하고 일단 먹고 있으면서 물을 끓이고 하면 될 거 같다! 찬물에 멸치 다시다를 넣어서 좋아요! 이거 물 이거 넣어서 끓이면 될 거 같은데? 이거 육스프에 몇 개 넣을까? 하나 넣으면 되나? 다 넣으면 맛있을 거에요? 그냥 다 넣어! 다 넣고 이거 3개 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한식은 간이야! 응 다 넣어! 베이킹은 거 알겠습니다! 그래! 이것도 갖고 언니 국물 많으면 좋아! 근데 국물 좀 많아야 돼! 왜냐면 손은이가 국물 다 먹거든! 야채 거기서 썰어요! 나 썰어! 우리가 썰 거 아니면? 그래! 여기 있는 사람이 우리 썰어줄게! 그냥 이렇게 쩍쩍쩍 썰으면 되겠죠? 이게 두부 김치는 삼겹살을 한 장 한 장 펼치고 설탕을 뿌려 굽고 뭐 다른 걸 하고 멋있게 해야 되는데 뭘 그래! 그냥 삼겹살 굽고 그냥 저기 김치 이렇게 해서 볶으면 돼! 뭘 그렇게 해먹으면 돼! 두부 굽고 그냥 삼겹살 굽고 김치랑 같이 먹으면 되겠다! 맛있겠다! 당근은 어떻게 썰어야 될까? 당근은 그냥 안 썰으면 안 돼? 당근 싫어해! 당근 넣지 말자! 너 먹고 싶어? 그럼 담만 넣을까요? 너 먹고 싶으면 너 나 엄지용 당근만 먹어? 나 유키는 안 먹어 당근! 엄지용 당근만 썰으면 돼! 절대 엄지 빼고 당근은 싫어한다! 저기 저 고기 그거 김치랑 같이 볶자!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종이를 반으로 자를까? 어 그러자! 그 여러 번 접으면 돼! 나도 접어! 근데 좀 어색해! 물 만두? 여기는 물 만두와 마늘을 쉽게! 빨리 불어라! 엄지야 너 잘 쏜다! 초스피드를 썰고 있어요! 우리 하나 더 구워도 돼! 언니 하나 더 많이 다 구워해! 다 구워요 언니! 제발요! 근데 냄새가 꽤 엄청 타! 굽고! 만족하면 더 구워서 김치에 만족해서 먹어! 예린아 완전 좋아! 괜찮죠? 완전 좋아! 맛있겠다! 진짜! 오! 됐다! 건지자! 건져 벌써? 아 건지지 말고? 건지래 건지래! 건져낸 다음! 근데 이거 물 1L 기준인데 우리 1L 훨씬 넘게 놨으니까 이거를 조금씩 더 넣어도 될 것 같아 그냥 고춧가루 1큰술이지만 맛보면서 고기 그 정도로 된 것 같고 조금 더 넣어야 돼 고춧가루 얼마나 넣었어? 나 1큰술 조금 더 넣을게 좋아 고춧가루 1큰술 이제 된다! 또 1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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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여준다 마늘 주세요! 너무 이것만으로도 미쳤지? 올바른 냄새야! 너무 따뜻해질 것 같아 어우 진짜 기름이 자글자글하다 여기다 끓이는 게 진짜 맛있어 맞아 맞아 굵은 고춧가루를 넣고 난 두부김치 해본 적이 없어 한 번 나는 해봤는데 사실 고기 안 넣고 그냥 김치만 김치만 먹고 김치만 먹고 그 다음에 양념이 섞이면 그때 김치를 넣으래요 오케이 아 맛있는 냄새 근데 나 감으로 하고 있는데 언니 어머니들 계량하는 거 보셨어요? 좀 못 봤어요 불을 잠깐 끄고 다 넣고 그냥 한 번에 다 넣고 끓여버려 좋아 그냥 한 번에 넣어버리라 맞아 지금 별 맛이 안 나 김치를 넣을까? 네 저 김치 다 썰어놨어요 어 만두 맛있겠다 물만두 엄마 집에서 많이 해주는 물만두 4분의 1이다 그냥 한 번에 넣어버려 그냥 한 번에 넣어버려 저기 계량한 것 같은 거에다가요 와 그냥 한 번에 넣어버려 그리고 진짜 이쯤에서부터 살짝만 맛봐야지 다시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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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걷다 넣자 아니야 우리 좀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맞아 나쁘지 않아 아 여기 있다 얘 좀 음식 얘 약간 음식 돼가고 있어 얼마나 넣을까? 그래도 진짜 음식 같아 그래도 반 큰술 나도 맞아 근데 조금 넣자 그냥 맛있게 먹지 뭐 근데 두 개 왔다 한 두 개 조금만 넣자 그러네 그만큼만 넣자 저기 반하고 여기 반 언니 넣은지도 모르겠다 여기 두 개 넣을까? 우리 엄마가 요리할 때 다시 닫아 넣는 시늉만 하는 거래 어 진짜? 그럼 너는 시늉만 좀 하자 아 이거 시늉 했잖아 아 시늉 지금 시늉 시늉 했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진짜 구글 떠드리자 맞아 이거 구글 한정씩 떠 어? 뭐예요? 뭐예요? 젤쿠쿠 와 대박 반찬 부족하실까봐 우와 나 잘 먹겠습니다 언니 두 그릇은 넣지자 그래도 두부 전골이니까 엄지 거다 이거 당근 당근 엄지 거 다 줘도 돼 그래 감사합니다 맛있다 맛있군요 뜨겁다 나 새우젓에 있는 새우랑 로맨틱한데? 야 나 두 명인치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맛있어 맛있어 은히도 죄송해 잘 만들었다 맛있어 와 국물 먹으니까 막 다 녹아 흘리는 것 같아 응 따뜻해서 너무 좋아해 진짜 배고픈가 봐 응 근데 진짜 구정꾼과 스파이 맞네 일단 나는 힌트를 받잖아 응 나도 확실히 여러분들 중에 있어요 어 진짜요? 있긴 있어? 아까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 맞아 우리 저기 안에서는 없을 때 있어 있어 나 솔직히 지금 내 레이더망에 몇 명 있어요 나한테 잘하세요? 몇 명이야? 응 아까 예린 언니도 그렇고 자꾸 몇 명이라고 그러네 맞아 약간 몇 명인가 봐 나는 처음에 없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응 응 있어요 그건 확실하고 응 유주 언니랑 예린 언니는 힌트 같은 거예요? 다르네 달라 제 거 공유해도 될 거 같지 않아요? 좀 범위가 있으니까 공유해 공유해 저는 지난 메모리아 때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와 저는 지난 메모리아 때 마피아 게임에서 굉장히 마피아로 활약을 한 사람 누구예요? 너무 많아 얜데? 남데? 황금빛인데? 저의 아니야 근데 너도요? 진짜 난 유주도였잖아 유주도 많이 나왔는데 불향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무슨 활약은 솔직히 예린 언니가 제일 많이 했어 난 예린 언니 보고 제일 많이 웃었어 너도 마피아였잖아 나 엄지도 했지 그래 다야 나 빼고 다야 나 빼고 다야 나 빼고 다야 그럼 내 힌트도 말할까요? 좋아 그러니까 공유해 그냥 근데 제가 본 힌트는 사이가 몇 명이다 음 오 이거 봤어요 나 몇 명은 모르고 그냥 몇 명이야? 저는 그래서 지금 스파이가 몇 명인지 압니다 이거 저한테 제일 잘하시는 분만 몇 명인지 말씀드릴게요 나 나 나 간신대 가현 가현 잘하겠습니다 멋있게 응 귀엽게 응 별로 와 진짜 알고 싶어 진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우정꾼이 두 명이면 재밌겠다 그럼 진짜 그 둘이서 완전 운명의 짝꿍인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 진실대 눈으로 한 번씩 얘기해 우정꾼이 두 명이면 나랑 해야지 나 일단 나 포함해서 한 명 먹는 거 아니야 나 일단 실성 사이다 먹고 갈게 응 나 너무 먹고 싶어 우와 나 이거 처음 먹어봐 그거 내 컵인데 귀여워 복숭아 짱 커 이거 내 건가? 사이다에서 복숭아 맛이 난다는 신세계 아니야? 새로운걸? 진짜 아 돼지 할 거예요? 아니요? 잠시만요? 아 먹고 있어요? 언니 아직 안 끊어서 안 자요 잘 먹으면 좋은 거지 팬분들이 나 밥 많이 먹으랬단 말이야 맞아 너 많이 먹어야 돼 팬분들이 나 밥 많이 먹으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 먹었어요 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유지야 주김치 더 줘? 네 주김치가 없었네 팬분들이 걱정을 너무 하셔서 제가 밥 제일 잘 먹거든요 맞아 은하도 그렇고 제가 제일 잘 먹어요 다 야 유지야 너 먹지마! 누구? 빼 빼 빼 빼 빼 빨리 빼 빨리 빼 아니 야 야 이거 이거 한 병이라 심었어요 여러분? 김치랑 같이 해서 먹어 마지막 하나잖아 그치? 네 여기 다 먹게 고맙습니다 한 입에 맛있겠다 아이고 잘 먹어 와 맛있어? 다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이거 아직 안 마셨는데 사이다 마셔야지 나 없는데 야 디렉아 준다 아 병인닫다 ก 아 무서운 이야기 하고싶다 이런 데서 무서운 이야기가 딱 있는데 소원장 할수 있어요 좋아요. 네. 거부? 거부? 거부 마음 아픈데요? 네. 왜 유지 언니부터 해요? 이건 스파이를 향한 어드벤티지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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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야 나 진짜 무서운 분이야. 저는 정보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가... 유수야 제가 왔어요? 걸어 나왔어. 걸어 나왔어. 언니 컨셉인가 봐. 저는... 근데 연기 따라가. 연기가 따라가. 연기야 너가 티비포즈 속이야? 아니 저기서... 아니 저기서 안 사라지는데 연기가? 언니 골랐어요. 저는... 당신. 나? 근데 나 솔직히... 지금 하고 싶은 두 중에 한 명 중에... 한 명이 유주긴 했거든? 너 유주인기지? 솔직히 알아. 나 진짜 웃을 뿐이야. 이거 너무 아파. 언니. 나 아까부터 오패야. 내가 유진잖아. 나 진짜야. 이번엔 예린아. 언니 나 내가 진짜야. 유주 운다. 유주 운다. 유주 운다. 나 진짜 우정꾸네. 어떡해. 받아줘. 받아줘. 마피아 같아. 신비도 이상해. 원한다면 이렇게 검진 효과를 대주세요. 나만 믿어야 돼.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약간 콧백빛기 같은 것 같아. 빨리 해봅시다. 해봅시다. 어머. 어? 마음이 왔다 왔다는 건가요? 저 유진을 해보겠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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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야유하지? 아 둘 다 이상해요. 둘 다 스파이야. 스파이에요. 돌변한다 얘. 소원 언니에서 하야. 왜냐면 계속 친구를 갈구해. 진짜 찐 우정을 간 사람을 갈구할 필요가 없거든. 계속 친구 해달라. 친구 해달라. 야 이거는 친구를 갈구를 해야 되는 게임인 거야. 이게 이상해? 근데 진짜 우정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요? 저는 그러면 다른 거 다 생각 안 하고 정말 제일 우정꾼 같은 사람을 찝도록 할게요. 제요. 저요? 저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은 아까 마피아 할 때도 그랬잖아요. 두 명이나 수가 굉장히 큰 수예요. 맞아. 여섯 명이나 보니까. 야 너는 마피아가 자꾸 아닐 것처럼 행동을 해. 아니니까 아닐 것처럼 행동을 하죠. 어머 어머 어머. 언니 지금 벌 받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그렇게 의심해서.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지금 벌 받고 있어. 오 불의 신이시여. 저를 돌리는 사람들 다 큰일나 깨주소서. 세상에. 자 그래서 은아는? 저는 되게 친구와 잘 우정꾼인 거로만 나를 선택했다는 게 되게 속상하고 저는 언니를 진정한 운정으로는 받아줄 수 있지만 그냥 그런 걸로 생각하고 저를 뽑으셨다면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빨리 맛을 필요로 해보고 싶다. 그럼 다음 갈까요? 제가 찍어요. 언니 이거 찍어야 돼. 코카콜라로 골라도 될까요? 언니. 우정이. 우정이 코카콜라. 그 이상한 테니라가 아니야? 다 우정이 너무 진짜네. 언니. 누가 스파이고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일 좋은 사람 한 명만 뽑아봐. 제일 좋은 사람 없어. 아니 다 좋아. 없어? 다 좋으니까. 너는 상처 좀 해서. 아니야 다 좋으니까 그렇지. 은아 씨. 스파이 같은 분 확인을 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가 스파이로 의심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해보고. 데이트? 아 내일 데이트 상대예요? 아니 지금 지금. 지 이름이에요 내일이에요? 지금 지금. 내일이에요? 너무 설레는 걸요? 내일의 데이트? 내일의 데이트를 미리 정하다니. 저는 그러면 이 기회를 틈타서 예린 언니 찍겠습니다. 예린 씨. 잠시만. 저와 함께라면요? 내가 스파이면 정말 놀라. 어쩌다. 예린 씨 저랑 함께면 저 이런 댄스도 쳐드릴 수 있고요. 은아 언니 파핀 심기 안 보여주는데. 예린 씨 흔들리는 겁니까? 그래요 일단. 저에게? 은아를 받아줄게요. 거래 체결. 이 갈대 같은 여자를 봤나 너무 재미있네. 지금 이 연기가 이 불의 신곡에서 널 줄이 하고 있다. 진짜 인생이 허무하네요. 그럼 저희 다음에 엄지 씨가 지목을 해 볼까요? 저요. 나는 언제 지목하지? 너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우리 만나 어떤 걸로 해야. 근데 사실 지금 다 저를 약간 스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요정꾼이라고 반론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미 다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명을 찝어서 네가 한 명을 꼬드겨야지. 우리 홀수 아니야? 나는 짝수다. 나는 찝을 사람이 있어서. 좀만 기다려. 우리 짝수야. 나야? 좀만 기다려. 나 거절 당하고 오면 너한테 갈게. 대박. 너무너무해요. 거절이에요? 네? 아니요 보류에요 보류. 보류에요. 제일 아픈 거 아닌가요? 저 보른네요. 이제 제가 찍으면 되나요? 예린이? 예린이? 다들 예린이 미션이 궁금한 거야? 저는 일편단심. 어머머머머. 저는 굉장히 해바라개 같은 여자거든요. 야, 얘 힌트는 그게 다야! 근데 그게 좀 중요하긴 하지. 나는 언니 일단 찐 우정꾼이니까 언니가 스파이던 우정꾼이던 어쨌든 간 나랑 하면은 상품을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아니, 나 스파이가 아니야. 난 찐 우정꾼이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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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대박! 너는 보리밥이고 나는 힛달 밥 밥이 달라요 저 이번 리얼리티 컨셉 너무 좋아해요 오늘 우정꾼 스파이 발표하는 날이네요? 그럼요? 강은비도 스파이일 것 같아 나 진짜 아니야 내 모든 걸 내 전재산일 것 같아 너도 무슨 분이야 갖고 싶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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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손가락을 이렇게 계약식으로 묶어볼게요 우리 배추 자렸어 엄지 생각만 들었어요 짜요? 저 짰어요